히히 컷 아니구 비탄 비비탄 삽 어심 컷 어심 컷 컷 컷 컷 컷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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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음 미디움 쓰레기 게임 정도? 아니 종이요 고튀 블립트 날먹을 필요있나 일반 엘리트 나 를 먹어줘 안 근데 상점 봐야 되네 꼴바느새 제발 제발 후우 버져봐 영면라가 불린 와 종이약 쓰고이 먹을걸? 입이 되서 죽.. 띠띠띠띠 띠띠띠 음? 자네는 변화를 만들지 못할거야 절대로 오예 척척척척척 척척척척척척 예 사일런트 펀치 빈세장 전략가 안뜨면 똥대 안뜨면 다시 해야지 뭐 안뜨면 다시 해야지 뭐 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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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세요 어 근데 아직 아직 아님 고개 두장있고 전략가 강화되어야되네 근데 상황이 좀 좋긴 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거해야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헤헤 허허 허헉 허허허헉 허허허허허허허허헣 건무쌉 잡혔어야 했는데 범부랑 마무리 불과설 야비 써야겠다 야바이 어 잊지 말아라 쓰레기 게임이라는 사실을 리멤버 트래쉬 게임 죽었는데 쓰레기 게임 건무 마무리만 사이즈 왔어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흥미나 비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쌍설군. 어? 어어어어어... 쓰레기 게임. 아 참겠네 진짜. 꼽다. 정말 곱다 야 와플 조업 아하 뭐? 뭐어어어 슬기 게임 슬기 게임 슬기 게임 슬기 게임 슬기 게임 야 비끌 너 아니 선생님 워허가 아니구요 가 가 가 생돈 생돈해하니 생돈자를 들고가자 살려줘 휴게 게임 슬기 게임 과연? 내가 이겼다 고개 하나만 더 줘요 반그릇만 더 줘요 흠 반장수림 반장의 차이가 천연을 결성짓는 것이다 고개는 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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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앨 마 불타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효정 영효정 요정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반갑네 똥중 천문성 영효정 아이마 영효정 음 오 예 아이 저무성 집으니까 그제서야 썰렁썰렁 튀어나와 내장에서 빼도 되나? 안될란가 신 성 신 시옷 시옷 먹었네 어차피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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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윷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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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앗고땅 산사가 있는게 더 세보이지만 산사도 공짜는 아니니까 다 공짜면 정말 좋겠네 기앗을 입고 뭐죠? 2K도 다 모어 뭐? 뭐? 야 달팽아 너 이리 와서도 만져봐라 얘 위를 알려줘야겠네 한 번린 보컬 뭐 뭐 뭐 뭐 뭐 세상에 나쁜 달팽이는 없다 제보자님의 달팽이가 많이 화가 난 상태예요 반복되는 열두장의 카드는 달팽이를 불안하게 해요 저거 잡을 수 있나? 일단 때려봐 벗어비 어? 벗어비잖아 교정완료 내가 해야됨 괜찮은 전략 요정은 나약한 자들이나 쓰는 것 요런 덱 굴리면서 가장 무서운 건 실수로 레디 누르는 거임 저거 잡을 수 있을까? 좌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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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뭐지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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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